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최성현 매니저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 SGP로 회사에 입사를 했고 현재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가진 경험들이 회사의 사업 분야 방향성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SGP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SGP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SGP를 통해 입사하시게 된 분들은 24개월 동안 3개의 직무를 로테이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근무를 하게 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한 네트워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자들은 업무에 더해서 리더십 역량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로테이션이 끝나면 최종 부서와 포지션을 배치받아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필드 서비스 부서에서 UPS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다 보니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는 고객사에 설치된 저희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점검, 그리고 문제 발생 시 트러블 슈팅, 그리고 신규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지사와 협업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양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구성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입니다. 재택근무, 탄력적인 근무 시간, 좌율자석제와 같이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구성원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강점이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시고 체험 공부에서의 요구사항과 자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잘 고민해보시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S&P는 앞서 말씀드린 커리어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급여, 다양한 복지, 그리고 글로벌 경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회사에서 커리어를 성장시키셨다면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과연 연주 부적 실패 BO역 진 기사 기사 원 sed 보면서 부여 도전 수 연결